다 있어? 혜성아! 바지도 샀어. 나 이제 소개팅 하려고. 봐봐. 이 형이 필러도. 필러도 맞았어. X댔어 이제 그년. 필러도 맞았어. 나 웃고 있었어. 어 야 아닙니다. 난 내가 생각한 그 스타일이 있어. 뭔데? 정국. 아 진짜 미친. 아 난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그분 중에 한 명 연예인이야. 아 진짜? 그쵸 내 이상형이 좀 나왔어. 와 이 친구 결혼하나 보네. 아니 빨리 가자. 사랑해 빨리. 뭐야 내 이상형아. 어디서부터 내 이상형아. 우리 학습 친구들. 그 2년이신이라고 하셨나요? 형 불안하게 긴장적으로 하지마. 회사는 긴장을 가지고 똥을 미쳤어. 일로 똥똥이 다 올라왔어. 자 그러면 우리 사랑에 빠질 레이드들을 모시고 오겠습니다. 아 긴장된다. 좀 설레게 하네. 레이드를 모시겠습니다. 돌아와. 얘가 어떻게 흔들든가니까? Visual. 야 이리 XXXXX. 여러분. 우리 건강. 너 우리 건강. 형아. 말씀해 주소요. 정국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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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자기 좀 부탁드릴게요. 유튜브 좋은이라고 하고요. 2인 앱 볼게요. 그 저는 쓰지 말아야 돼요? 저는 좀 아이인 남자가 좋아요. 저는 2인 남자.. 이상형.. 저는 회상원이었으면 좋겠어요. 돈은 제가 벌어 올게요. 그냥 밥벌이만 하세요. 그리고 제가 외모지상주의입니다. 하시.. 저 교환.. 숨신심이 있으신가요? 이거 말해되나? 무슨.. 알바 잡았어요. 하하하하하하하 네 안녕하세요. 자취하고 잘 취하는 여자 허민진입니다. 주량이에요. 때에 따라 다른데 남자가 있으면 취함 차가워요. 네. 책임져는 거 혹시? 한 2년 전에.. 아 진짜요? 네 오래됐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개그우먼 김진주입니다. 유튜브는 왕진주를 운영하고 있고 백만TV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 MBTI가 혹시? 저는 ENFP입니다. 공격계획은 ENFP가 2년 됐어요. 여성분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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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성분이 ENFP든 20리든 무슨 상관이죠? 그냥 필! 필! 그 다음에 티키타카 잘 맞아야 됩니다. 왜 이렇게 해서? 얘 눈던데? 이거 축하드려. 나 인사해서 살펴냐? 너 인사해서 살펴냐? 야 인사해서 살펴봐? 야 인사해서 나 야 인사해서 나 야 인사해서 근데 약간 내 스타일이네. 어 누가? 야 인사해서 치고 와. 야 인사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커플 매칭이 되면은 제 개인 카드를 드리겠습니다. 개인 카드로 개인 카드로 개인 카드로 개인 카드로 많이 받으신 거예요. 아 정말? 2중이 아닙니까? 2중이 아닙니까? 2중이 아닙니다. 자 그럼 이쪽에는 매칭이 앉는 시에 벌칙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야겠어요. 왜? 아 죽죠? 아 죽죠? 벌칙으로 매칭이 앉는 시에 벌칙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예 누구 소개 받으러 오실래요? 저는 SF9인줄 알고 있어요. 아 살펴봐요. 아 살펴봐요. 아 살펴봐요. 저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. 나는 배우 나온 줄 알고 나도 오늘 착쌍할 생각은 없어. 착쌍하겠다. 아 이거 맞아요. 봐봐요. 전세훈 씨와 같이 추위에서 보면 된 아이돌 배말리 씨가 있구나. 그리고 배우 그리고 와다다 그래를 숙장 ота 야 martial 맥머리 씨 너는 햇살 괜찮아요. 네 성공 택배 홀리 택배 홀리 창교수님 배우가 어디 있습니다. 네 저 중국산은 나의 34 25분자 성남춘입니다. 너는 성민아 역사 1개나? 팀에만 해볼게 될까요? 미친님의 MBTI는 ESTJ입니다. 우리 형주님의 MBTI는 ESTJ입니다. 저 티발 씨야? 잠깐만. 총수에 핀냈잖아. 아 난 근데 스크로스. 어? 저 바꿀게요. 저 잘생기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성민아 역사 1개나? 응. 복근도 이렇게 만날거예요. 괜찮죠. 한 두 사이 있습니다. 저도 큰 사이 있어요. 저 진짜 진심입니다. 진심이에요. 두 사람은 저 배로에서 말을 듣는데. 무슨 사정이 하라고.. 두 사람은! 윤희가 이러고 굉장히 부끄러워야 해. 다녀봤지? 다녀봤지? 잘해놔줘! 자 이제 랩키희 갔다 오겠습니다. 자 이제 랩키희 개그워 김치찌입니다. 아 근데 진짜 설명서는 안 하죠? 찐으로 없으니까 나 왔겠지. 근데 이 형도 신나요? 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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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거 미처님! 저 미처님! 저 미처님! 미처님은 정말 제 처음에 서 fixing. 아 진짜? 그리고 더는 거 진짜 좋아하네요. 아 아 이거 진짜 소식들은 장난 아내 오는 집이에요. 아 예 그쵸. 자 진짜 유도를 하네. 미처님은 다 보고 세. 야 야 우리 드디어 지금. 하하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이분들 9명이라서 아니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겠네. 아 맞아. 아니 저는 솔직히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저 마음에 드시면 DM 주세요 진짜. 아니 근데 저한테 아니 근데 DM이요? 네! 이제 한 컴퓨터링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컴퓨터링을 해볼 텐데요. 누가 한 번 해주셨나요? 저 우리 혜성이. 혜성이? 맞아요. 아 그냥 그냥 연안하네. 운이 표정 안좋은데요? 어? 죄송해요. 제가 여자들께 비싸고 이러고 싶어요. 혜성이! 우리 중심나의 마음을 받아주겠니? 죄송합니다. 저는 운이... 아 잠깐만! 어 왜 왜? 혜성이가 말을 들리게. 야 좀와! 왜 이렇게 오래돼? 지금 임시 커플이야? 마지막이 최종 거처럼 된 거야? 자 그러면 근데 더운 맘에 들은 연습 아뇨압 올라? 어. 난 여우. 어 폭스클럽. 어? 왕! 하루는 먼저 오실 텐데, 하루는 오세요? 어떠신가요? 사랑합니다. 컴퓨터! 지킴 컴퓨터! 가슴살 발전자! 외치는 컴퓨끼리 한 게임을 위해 바로 풍선 다트리기! 자 그러면 은희! 해설 버전 앞으로 왕! 가자 가자! 준비! 준비! 시작! 시작! 생일 성공했습니다! 시작! 안녕! 아! 아! 우와! 대박! 여름 생일 컨텐츠가 오! 오케이, 시작! 자 준비! 시작! 시작! 으악! 으아아아아아앙! 으아아아아아아아앙! 으아아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아악! 이거 틀려! 막거謝謝 무서운 걸 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살이 닿으니까 네, 기분이 어떠신가요? 근데 이건 바래잖아, 신경이 변화되는 게 아, 너도요? 네 제가 어떤 남자 취향을 좋아하는지 진짜 알았어요. 100원. 아니 진짜. 그 진짜 거짓말. 이게 풍선 터뜨리기 힘들었거든요 되게. 테크닉에서 감동을 하신 건가요? 맞습니다. 마음이 그대로인가요? 아니면 바뀌셨나요? 저는... 그대로입니다. 하... 여러분 재밌으십시오! 예! 재밌으십시오! 예! 사이트에서 경호재님! 혈통이, 취득이의 움직임! 자! 준비됐나요? 반 양호수증이 되시고 하하하하 너무 떨린네! 완전 떨리네! 진짜 진심 하하하하 뒤에서 몸에 어깨가 진짜 그렇다. 잘한 거 같아. 그거 뭐 운동해? 저렇게 하라고. 자! 일부러는 3개 넘기면 됩니다. 시작! 시작! 터뜨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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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언 계좋게 계속.. 맞어! 맞어! 오! 대박! 이리 들으면 다 aid! 나 그릇도 넣으셨어. ㅋㅋㅋㅋ 시작! 시작! 우리 배야 이거! 우리 배야! 우리 눈 감는단 말이야! 우리 눈 감는단 말이야! 살짝 오어! 우리 배야! 우리 배야! 우리 배야! 우리 배야! digg 내가 2천도 부족해! 맞 ay 마주가 매우 어필시켰어요. 저는 노래를! 그리워 서울 다가운 자녀를 듣고만 있게 돼 어마어마처럼 멋있다네? 진짜 멋있어. 나 동영상으로 멋있다는 말 듣고 싶어. 어? 형님? 우리 혜성이예요. 이기세요, 혜성아. 아 이거 혜성아, 언니. 이기세요, 혜성아. 아니요, 주세요. 뭐야, 환경이에요. 우리 집 다 주자고. 자, 이렇게 우리 멤버들 뜨거운 매력적인 시간 가져봤는데요. 자, 그러면 마지막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요. 일어나주세요. 첫 번째, 커플집. 어, 너야? 생각은 처음부터 한 절 같았고. 그분의 이름을 왜 쳐주시기 바랍니다? 이진아 가자! 그분의 이름을 대답하냐! 좋아. 어? 아아! 아아! 네 맘에 있는 그분 이름을 맺혔어. 네 맘에 있는 그분의 이름을 맺혔어. 이다, 또 웨이동 순정근입니다. 제 인생의 진주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. 와우! 맥주 준비! 와우! 아 죄송합니다. 나도 하기 싫어? 아니 왜 왜? 저는 이제 그분 눈 밑에 저를 봤는데 마지막에 매력적입니다. 지금 차례가 동물의 왕으로 두고만 왔어. 저는 제 인생 첫 영화관 죄송합니다. 왜 이별이들 났어! 우리 윤 М이! 너는 그 중에서 매력적이었다고 하지 않았어? 네! 너 망설이 틈새 인데력이 왜 이렇게 지지마! 네 선배! 제 손을 잡아줄래요? 아 그냥 다 똑같아 지금 모습 봐 아아아 아아아아 최선을 못한다는 파격 정세임 형주야 그러면 내가 미션 줄게 또뢰는거야 정말? 어? 도고기 사와 도고기 사와 시작됐어 시작됐어 자 뜯어볼게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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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살이야 자 쓰려줄께 아하하하하 넌 형님이야 형님 야 한번더 기해 줄게 고추도 닦겠다